왜 오셨어? 아 그게 보니까 딸내미로는 아닌 것 같고 사장님 거 대봐요 아 그게 성씨요 달성 서씨요 나이 43인데 제가 별일은 아니고 그게 생일 77년 12월 19일이요 너한테 일이 있네 저한테요? 아 그냥 요즘 기가 좀 허한지 환청 같은 게 들리고 꿈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최근에 뭐 잘못한 거 없어? 잘못이요? 아니요? 아 벌어서 생아비 부치기도 바쁜데 잘못할 시간이 어딨어요 없어? 없어요 이거 송주희 걔 거 맞죠? 걔 얼마 전에 페북에 뭐 떴었는데? 죽었다고 죽었다고 아니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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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